저희가 리액션을 찍으러 왔는데요. 바로 볼까요? 그냥? 네. 아직 세상의 공기가 안 됐습니다. 저희도 방금 쇼케이스 끝나고 이렇게 재밌게 보러 왔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3시간 뒤에 이게 공기가 됐는데 저희 먼저 보겠습니다. 네. 대박! 빅히트 뮤직! 뮤직? 아 누구 말이야? 연준이 형 말? 리액션 너무 좋다. 그만하면 됐어. 안녕 내 이름이 연준이야. 오 뭐야? 뭐야 오픈이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 이게 아 이렇게 됐구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듣기로는 진짜 엄청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감독님이 잘게 자랑하셨어. LED? 야 소리 좀 줄이자 이거. 이해 안 들어. 이거 보면 이게 CD, D가 LED예요. D가 다 LED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진짜 LED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편집이 됐더라고요. 약간 그 저스틴 미워 피치스 네 맞아요. 뮤직비디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LED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다. 진짜 달리는 거 같아. 이게 고급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시원하게 나와요. 아주 재창단이에요. 와우! 볼 본가? 한글 나오기 좋은 거 같아요. 와 한글 나오기 좋은 거 같아요. 돈이 없네요. 지금 돈이 저렇게 없죠? 어? 뭐야? 어? 뭐야? 아 눈 맞았어. 아 눈 맞았어. 아 두. 오우. 오우. 저것도 못참지. 못참다. 오 CCTV 본다. 보는 거 봐. 자, 문은재현 씨 딱 보이죠? 어? 네. 와, 이 시스템이 진짜 어떻게 거쳐진 거 같은데? 그래, 어차피 뭐 잃을 것도 없는 인생. 저군이 나무 잘 미쳤어. 좋아. 귀여우시네. 예! 어머 어머. 그래도 기가 막히게 사는 보드를. 오. 직판다. 완전 보드인데? 우와 신기해. 앞판은 여기서 잘한다. 오우 뭐야? 멋있게 뛰는 거 처음 봐. 저렇게 잘 뛰는 애도 알지? 저입니다. 어 뭐야? 진짜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여기 댓글 달이잖아. 댓글이 큐 보여. 아 이거 댓글 너무 웃겼어. 얜 누구의 자신이 없네. 관종. 관종. 아니 점점 댓글이. 댓글 달지 마세요. 상큼한 편이다. 선수 입장인데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아 휴닝카이 마이도 머리 넘겼어. 아 진짜. 오늘 모자 던졌어. 댓글이. 경태형 뭐야? 아콘. 미친 눈 크게야. 그런데. 웬일로 다 잘 던졌냐? 한 번에 찍었어? 한 번에 찍었어? 원래 휴밍카이였으면 얼굴을 딱 맞아야 되는데. 어 뭐야. 그래 내가 이 장면을 찍으면서 이 노래가 좋아졌어. 아 그래? 그런 거 같아. 어 뭐야. 너무 예쁘다. 이거 시속 한 50km 됐을 거예요. 와 그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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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저거는 안 넘어졌고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남자들이 로망인데? 결혼 거 하고 싶다. 재밌을 거 같네. 근데 여자분도 같이 숨었대 이렇게? 어 나도 결혼하고 싶었는데 감자 속인 건지고. 좋아하고 싶어. 표정 잘했다 너. 예쁜 해. 그럼요. 야 돈이지. 되게 표정이 복합적이다. 헐. 오프러스 타입이네. 아nie 무서워요. 와. 또 지금Stax 경에서 생각해내는 와 나 뒤에가 되게 예쁘다. 야 멋있다. 야 진짜 같지? 가자! 어 차 보면 가 lekende. 어 뭐야. 이거 끝났어요? 어 뭐야. 어. CG! 일부러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타직스럽게. 창고로 진짜로 절벽을 지출했어. 맞아요. 창고로 진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지옥에서 다시 떨어졌어요. 저는 진짜고요. 이게 또 숨겨진 기술이 있어요. 아 그리고 LED 말고 저 보드 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드를 잘 타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저희도 알겠어. 보더 분이 와주셔서 왔고 그리고 타주시고 그리고 그분 표정을 똑같이 따라가서 제 얼굴로 된 거예요. 와! 저도 이 사람이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웃고 있으면 나도 웃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럼 링크 날리면 똑같이 떠올려. 그래서 빙빙을 쓰고 그분이 머리를 시원하게 미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힘들게 가발을 나랑 머리 똑같이 가고 와 고생하셨네. 도와주셨어. 그리고 엄청 더운데 약간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죠? 네 거의 20분 동안 타져놨고 아이고야. 아 힘들만하네. 저희가 우리 작게 찍은 데서 찍은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데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제가 멋있게 타는 것처럼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 저도 막 도와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게 설레는 포인트 많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형 옆에서 이거 눕는 거고 살짝 심각했어. 눕는 건 나 아니고 이 형이요. 아니 아 그래요? 트럭 위에 눕는 거 트럭 위에 눕는 거 나도 눕는구나. 이게 이게 약간 모아분도 시점인 거죠. 이 시점이죠. 저희 마음이죠. 나는 어땠어? 도망갈까? 넌 아파 보였어. 근데 너무 잘했어. 형 너무 아싸거든. 근데 너무 잘 얘기했어요. 그 웃는 거에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댓글이 아빠 분주장이라 막 별모양이 막 나와요. 이 댓글에 대한 언급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되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게 오히려 약간 진짜 현실에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되게 잘 담아낸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 막 뭐 이런 상황인데 막 연기하지 마라 이런 데 그거 올라오는 거 보고 썩었다 썩었어. 난 이렇게 뉴럴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아 그렇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럼 범규 아까 웃는 거 보셨죠? 웃는 것도 되게 뭔가 웃으면서 보니까 약간 미묘하더라. 그렇구나. 잘했어. 오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뮤직비디오 잘 나왔어. 맞아. 근데 한 번 하면 다 뭔가 되게 설레는 포인트 하나씩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인정. 형님 말한 거 인정. 고마워. 이게 전작에 이어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매끄럽게 너무 잘 이어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쁜. 기대 많이 해주셨음. 네. 좋겠습니다. 좋겠는. 네. 네. 이번 저희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요. 인사드릴까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네. 비비 아주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노래도 아주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트위트! 지금까지 말해봐야겠습니다. 지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부! 만남 부! 만남 부!